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3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0장에서는 분양할 재단과 거기에 필요한 보석기구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이 재단은 금을 발라서 금단이라고도 부르고 향을 사르기 때문에 향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신에게 향을 태워 제사하는 것은 애국, 바벨론,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 시행하던 일반적인 종교 행위였고 우리나라는 조상제사 때나 장례식 때도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번재단의 뿔과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뿔입니다.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명과 전우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금으로 두르는 이유는 금은 그 아름다움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을 나타내며 그 변하지 않는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 원약의 불변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금태를 두를 찌며 땅바닥에 닿는 아래 바닥을 제외하고는 전부 금으로 싸야 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법계 번재단은 각각 고리가 4개인데 분양단의 크기가 작아서 2개씩만 만든 것 같습니다.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속재소에서 가장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는데 성막에서 늘 희생제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고기 태우는 냄새와 피냄새로 가득하여 향을 피워서 중화시킨 것 같습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을 찌며 제사장은 등불을 끄는 일과 향을 피우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분향단은 오직 분향할 때만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속재일로 이날에는 지성소와 성막 본체 및 성막 내의 모든 기구를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집행됩니다.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재하되 속재재의 피로 수송아지, 순념소, 순냥 등의 피를 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재할지니라 이 재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20세 이상 된 남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개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 죽어야 할 생명을 대가 없이 살려주셨기에 그 속전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을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릎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속전으로 받쳐진 반세겔은 모세 당시 성막 건축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후대에 가서 이것은 정기적인 성전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반세겔이 3분의 1세겔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한세겔은 이식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4절 보시겠습니다.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스무살은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나이이고 레이인의 경우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재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속전 액수가 동등하게 부과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성전세는 오늘날 주일 헌금과 같은 것으로 성전 관리비로만 지출되어야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17절 보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커다란 세숫대야를 말합니다.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훗날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의 규모에 비례하여 물두멍이 열개로 늘어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혹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모양이나 크기 제조 방법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오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부정한 것을 만진 손이나 더러운 흙을 밟은 발을 씻어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향품을 가지되 액체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창포는 목가나 습한 땅에서 자라는 단연생풀로 우리나라에서 머리 감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감남기름은 올리브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성막의 덮개가 해달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냄새 때문에 향기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회막은 성막 본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가 거룩하니라 3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타인은 제사장 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3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나갑향은 각각류 껍질로 만듭니다. 풍자향에 페르시아 고무를 말합니다.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불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소금을 치는 이유는 부패방지와 기존의 것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둬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보시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장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전으로 일컬는 교회에서 가수를 초청해서 세상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성도들은 그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도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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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